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시작하는 마이타임의 포샤. 잠깐. 어 됐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구요. 나 오늘은 뭘하지? 어제 물가가 몇이었는지 메모를 안해놨어. 물음. 정교한 무피가 필요했나? 1인용 시트. 가죽. 2시간 30분 뒤면 되고. 오늘 1일. 의뢰 없고. 나무가 별로 없고. 근데 나무는 뭐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으니까. 아 기본 낚시대 만들고 싶다. 만강 관계가 없어. 아 매일 맞나? 깨진 무피. 점회. 2일. 감사감사. 이건 아니고. 아멘. 넌 들어가. 위로 위로 인사 하고. 어 굉장히 싫어하는 기적이다. 오늘은 퀘스트가 없을거고, 그거 틀린그림 찾게하나? 우선 들어가서 볼게요 틀린그림 한다. 안녕하세요 디코드님 하이하이 아 얘지? 누가, 누가 그거 해먹었어? 누가 파먹었어? 뭐가 다르지? 뭔가 여기가 좀 더 깊은거 같은데 아 얘구나 인사하고, 그리고 126% 나쁘지 않아 캠핑중이에요? 재밌겠다 캠핑 하시면서 체크 보시는거에요 힐링의 힐링이네 힐링이 힐링 그리고 메익이 파랗고 야 일어나고 저쪽에 단단한 나무판 지금 몇개 있니? 나무판 청동판 동판은 필요 없어도 대리석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아 동관 잠깐만 동관 완성됐구나 이리와 베어링 베어링? 베어링은 근데 지금 딱히는 안 필요해서 이거 모피를 추가적으로 넣어주자 저는 이제 이 정도 자르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아니야 그냥 가 던전 가자 던전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아 가기 전에 게일한테 가서 한번 인사해서 그 호감들 올리고 가죠 안녕 게일이 없어 이런 아니 이런 아니 이런 게일이 없잖아 아니 왜 게일이 없어 아 근데 너무 가는데도 너무 오래 걸려요 여기 아 가는데도 너무 오래 걸린다고 아 가기는 데 너무 오래 걸린다 아 가는 데 너무 오래 걸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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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강화제다. 죽어라. 한 방에만 죽고 또 뭐야. 근처에 생겼나? 난 니가 너무 싫어. 됐다. 발로 차. 밸브. 끝났다. 자 이제 나가서. 여기 입구야? 이런. 아 여기도 있네. 너 짜증나. 아 피했는데. 괜찮아. 난 안 죽어. 괜찮아. 죽어도 그리고. 이 게임은 죽어도. 던전에서 죽어도 괜찮은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게임이기 때문에. 맞다. 맞다. 힐은 전혀 필요 없다. 아 뒤로 피했는데. 뒤로 피했는데. 이럴수가. 그리고 돈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네. 죽어라. 죽어라. 찬이기 때문에. 왠지. 피어있는 죽어라. 힐. 세이브 생길 것 같은데. 안 생기네. 아이고 맞았다 열려라 자 중형 엔진 중형 엔진보다는 소형 엔진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피가 그럭저럭 많이 남아있고 아 이거 정말 난 니가 너무 싫어 아이고 중형 엔진 난 소형 엔진이 좋은데 잠깐만 너 왜 이렇게 안 죽어 야 죽어라 죽었고 열어 아 저기 남아있었구나 아니 이런 어 새로 생겼나? 몬스터가 새로 생기는 소리였는데 이거 아 네 아 위험하다 3 3 남았어 다시 가야되네 멀다 아 한 스테이지당 못쓰면 여분이 있음 아 쉽게 만들어준 게임이야 아 자죽나 아 아 아 꼈어 아 아 아 아이고 아 묶여나? 헐 아니야 깰 수 있어 창피하게 이게 뭐야 방어구를 업그레이드 안해서 그런가 방어구를 업그레이드 안해서 그래 어? 왜 안 열려있지? 몬스터가 남았다는 얘긴가? 어디 남았다는 얘기지? 몬스터? 몬스터 있는 거 다 죽이고 온 거 같은데 아 여기 있구나 몬스터가 여기 있었네요 여기지? 헷갈려 한 36이면 몬스터 죽을 수 있겠지? 보스? 괜찮아요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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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괜찮아 아니 죽었는데 못가줘 아이고 캠핑 캠핑? 안 보여 됐다 헐 가방 공간이 왜 부족해 가방 공간이 왜 부족하니 아 발굴자 모자 아 발굴자 모자 음 실리콘 칩새 아니 아니야 어서와 주머니 아 아 아 이거 좋죠 닭다리 불멍도 있나요? 이거 열까 하나? 아 아 이거 있었구나 자 이제 나가자 나가 여기도 가고 싶기는 한데 SP가 없어 음 아 이거 여기를 가봐라 상층 상층 나가자 나가 참아야 돼 80일 정도 남았고 음 낚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고비네 낚시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올라오는 게 조금 돌아 올라와야 돼서 낚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낚시를 할 것인가 낚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으흠흠흠 불멍 좋죠 이 게임 낚땜이 없어서 좋아요 이 게임 낚땜이 없어서 좋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목걸이다 왜 자꾸 목걸이가 나와? 누구야 여기다 목걸이 말하는 사람? 쭉쭉 아니 목걸이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이 버리는거야 어디가니? 어디가? 안 돼! 너무 비싸다고 안 돼! 이건 내가 잘못한 거긴 한데 싫다 내가 너무 힘을 많이 줬어 아이고 아하 네네 재밌게 즐기세요 캠핑 나중에 만나요 빠이빠이 냉랭 질캠 질캠 대력이 부족해서 안 됐다고 이거 캘 수 있으려나 짠 어 캘 수 있다 여기 뭔가 돌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거 일반 돌 아닌가 여기까지 올라왔고 올라갈 수 있어 얘네들 슬리퍼도 잡아야 되기는 하는데 응 나중에 잡죠 뭐 두렵게 정말 두렵게 정말 똥을 발사하고 있어 자 그럼 가자 가 점프 점프 어 뭐지? 나 분명 이삭한테 그 도 그 가구를 가져다 드린 것 같은데 강의점은 뭘까 강의점은 뭘까 922원 좋아 넣을 수 있는 건 넣고 그리고 저는 퀘스트 할 수 있는 거 파워 공급 중치가 지금 아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비우산 갖고 오고 가죽을 좀 만들자 가죽을 좀 만들자 1일 1일 1시간 음 숨 만들자 강화유리 아니아니 나무수랑이 없어 오케이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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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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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또 뭐였지? 음 대리석이었나? 우선 기억나는 거 가지고 가보자 우선 기억나는 거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퀘스트를 완료를 하고 자자 퀘스트를 완료를 하고 자자 레일 할 걸 그랬나? 음 레일 해도 선건 없기는 하지만 아니야 이왕 한 거 그냥 오늘 하자 아 오오 손으로 부셨어 음 10% 음 생선 주푸 생선 주푸 아 네 안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얘네들 그냥 다 무시하고 안녕 아이 잘못 눌렀어 키를 오 쎄네 아니 나 피하려고 했단 말이야 피하려고 했단 말이지 끝 어 돈이 있고 세상에 구원 밖에 안 줘 흠흠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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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낡은 부품 주는 건 좋다 밥이다 예 먹자 설치 설치 아무렇게나 누르는 것 같은데 나는 풀이라고 지금 SP도 다 끝났는데? 뭐해 에밀리에 양동이 주락하고 원래 여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되지 어? 어디 있었어 뭐라고 해야되지? 그 던점보다요 얼굴 약해라 에밍턴 그리고 여기에 상자가 있었네 사무천 정말 맞네 아 네 아니 잠깐만 한 명만 보자고 한 명만 중간에 껴갖고 포위된 상태로 싸우지 말고 오프 하니야 저쪽까지는 안가도 돼 어차피 어차피 오늘 SP 남으니까 어어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 안 나가 나 쟤네도 죽일거야 어차피 먹어야돼 어차피 아 근데 머리 진짜 크다 아 됐어 어 괜찮아 어 나 피 왜 이렇게 늘었지? 500대 아니었나? 아 모자 썼구나 아이구야 안 보여 너 왜 이렇게 잘 날아가 너 왜 이렇게 잘 날아가 너 왜 이렇게 잘 날아가 소형 엔진 감사윰 아 뭔가 또 갈 거 없나? 돈 근처에 템 알뜰하게 파밍 해갖고 가죠 어 근데 파밍 할게 마땅이 없는데 근데 게일한테 가도 지금 시간 늦어갖고 게일한테 보고하는 건 내일이겠네요 아 SP 음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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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레밍턴 대화 좀 하자고 레밍턴 아니 레밍턴한테 나 그거 줘야 되는데 내 신발 아 내가 갖고 있으면 뭐해 남의 신발 어 여기 뭔가 상자가 있었네 솜털 어 게일 근데 지금 아마 가도 대화 못 할 거고 그냥 집에 가서 아 SP 너무 아깝다 집에 들어가지 말까 그래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말자 ESP가 너무 아깝다 ESP가 너무 아까움 어차피 나무 캐야 되니까 나무 하자 나무는 계속 해야 되니까 안 차라. 가방이 꽉 차도 얘가 과실수였던 것 같은데. 캘 수 있나? 아, 캘 수 있구나. 어? 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이런. 왜 이리 헛돌지 손이? 열심히 캐작해. 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 아니야, 나한테 SP가 많이 남았다고. 나한테 SP가 많이 남았어. 아, 이 나무는 아니구나. 과연 다 캘 수 있을 것인가? 아, 캘 수 있을 것인가? 어. 아, 100 남았어. 아까워라. 일어나. 편지 뭐뭐 있는지 보자. 북. 북. 북을 어디다 쓰는 건데? 가구인가? 북. 북. 북 북 북. 북 북 북 북 북. 푸푸푸 믹서기 바베큐 크릴이 하나 있으면 좋기는 한데 디디버스 잠깐만, 유리 얼마나 있지? 아, 모래가 없어? 대이상에 대리석은 이래도 충분하니까 하고 게스트 하러 가자 게스트 거스트! 잠깐만 아니야 거스트한테 그 그걸 줘야 된대 청동배관 나무판자 책장? 청동관이 청동관이 있을 거고 청동관이 제가 해 준 게 있어요 만들어 준 게 있으니까 그거 갖다 하면 되고 오늘은 있는데 문을 아직 안 열었어 청동관이 아 이거 바뀌었죠? 이렇게 쓰자 쓰자 자, 그리고 퀘스트 아니, 야! 안 해 안 해 아니, 이거 확인 눌러야지 바꿔야지 아니, 난 게인한테 퀘스트 보고 하러 온 것 뿐이라고 아, 내 천 원 어 아 불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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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불러와 불러와 정말 아 이게 뭐야 자 그리고 청동관 어딨어 청동관 청동관 조금 더 만들어 10끼면 돼 10개 되는 단위로 끊어 그리고 4기석판 좀 만들고 자 그리고 숯 조금 더 만들어 봐 너도 가죽 조금 더 만들고 음 괜찮아 괜찮아 어디 보자 그리고 그리고 디디버스 디디버스 좀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데 디디버스 디디버스 1인용 시트 삼유천이 얼마나 있지? 삼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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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나쁘지 않아 아 마침 레밍톤 만났네요 아 그리고 그리고 위쪽 앙투한테 대화를 하고 아 너 말고 아 너 말고 아 정말이지 아 클리클리클리클리클리스 정말 아 정말 아 아 헐 호감도 1밖에 안 돼? 이것보다 높을 줄 알았는데 게이란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 뭔가 문이 있네 들어갈 수 있게 생겼는데 오늘은 나무는 충분하고 오늘은 몬스터를 잡죠 이게 일반 필드목을 계속 잡다보면 똑같은 걸 계속 잡다보면 보스 몬스터가 뜨거든요 자 그리고 아 엠바노동무 천원인데 그 천원 아니 그 그 뭐라고 해야 될지 아 뭐라고 해야 될지 그 뭐라고 해야 될지 아니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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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바꾸는 거 공방 이름 바꾸는 데에 1,000원 들고 아 여기가.. 체력? 내일 내일 자, 몬스터를 죽이러 가자 이 파란 애들을 잡다보면 보스 몬스터가 나오니까 포타이 말고 아, 저기 있다 우와, 피봐 아이고, 죽었어 어? 원래 죽으면 게임 오버 됐는데 이제 바뀌었나 봐요 아, 아직 그게 안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아직 안 되는구나 음 음 나 근데 SP 이렇게 많이 썼던가? 뭐, 퀘스트 완료했으니까 괜찮아요 뭐, 오늘 퀘스트 할 거 다 했고 아, 진짜? 네 그러고보니깐... 아니다 아 땅을 좀 사야될 것 같아요 땅 물집 근처에 있는 여기를 좀 사야될 것 같아요 와 1500골드밖에 안하네 근데 이게 1500골드 잖아요 지금 15000골드네요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부동산이 뛰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냥 빨리 만들어보고 싶은데 만들 수 있나? 이거랑... 그리고... 이거랑... 음... 이거였지? 그리고 유리... 그리고... 천은 내가 갖고 있고... 디디 버스를 그냥 빨리 만들어버리자 됐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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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리고 또 뭐지? 유리 유리... 그리고 또 뭐지? 유리 유리... 그리고... 됐다... 디디 버스를... 만들자... 한 번 안에 만들어주면 참 좋을텐데... 한 번 안에 만들어주면 참 좋을텐데... 이렇게 이럴은 데뷔하여 미리 만들어주세요 음 나는 알고있다. 퀘스트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거스트가 지금 있으려나? 한번 유적을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무기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가고 싶거든요. 우선 여기를 치죠. 그리고 나중에. 오늘은 sp가 없다. 아니면은 아 아니야. 물가 물가를 생각해야 돼. 자 오늘은 hp가 더 없으니까. 적당히 하고. 먹을 거. 치아. 먹을 거. 치아. 먹을 거. 저. 가. 아니고. 음. 위로 올라가서. 우리. 집은 몰라도. 작업되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려나. 낡은 부품이 부족하네. 아. 빨리.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려나. 조립대를 하고 싶기는 한데. 조립대는. 조립대를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철괴. 벽돌. 철괴. 철괴를 많이 만들어야겠네요. 철괴를 만들어야겠군. 해. 출발. 왓기 뵙. Hao. 엽. 왓기. 설계 명력 내려놓고. 자야겠다. 결과 votes. 아. 그. 내. 아든. 스프백. 배. 설계 명령 내려놓고. 어는... 나무가 별로 없구나. 아... 구리광석이 별로 없네. 구리... 어는 돌아가고 있고 나무판자. 나무판자 넣어주고 한숨 잘게요. 한숨 자자. 한숨 자. 오늘은... 화요일. 매우 어중간한 일이죠. 5만 골드? 5만 골드? 5만 골드? 5만 골드? 5만 골드? 음... 5만 골드? 졸이기고... 5만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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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판? 동판? 동판하기에는 근데 또 그게 없어서 벽돌 만들어두면 쓰니까 동판? 상야ejlane 교체 добр LISA!!!! 동판 돌린 km um 목소리가 갈라진다 목소리가 갈라지네용 그리고 위의 가장 인사하고 게일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못하겠구나 저거 9시부터 해야지 아니 너 말고 책장 4개 어렵진 않을 거고 책장 책장 어차피 가야돼서 책장 책장을 만들고 게일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테트라한테 가죠 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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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일한테 한번 더 데이하를 해갖고 그 호감들 올렸어야 되는데 까먹었다 이미 나온 거 그냥 무시하고 가죠 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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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장 책 장 책 자 그리고 마샤 마샤가 근처에 아 저기 있구나 아 이사 자 대화를 했고 이제 테트라 한테가서 얘기를 블라블라 한 다음에 이사 칸 택하죠 게스트를 하고 연구 맡기고 안녕 그럼 나는 아직 20장 있고 그리고 멀린 어디갔지? 멀린은 진짜 그게 발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멀린은 굉장히 발이 빠른 것 같고 아 정말 이 무과적인 분위기 너무 좋다 헬로우 아디트 아디트랑 싸우면 아디트 안싸워요 호감도 떨어졌어 이사 이사? 뭐지? 이사 이사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이쪽? 자기 군들 masturbate 인폭당한테 가서 요청을 하고 알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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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밍턴 아마 쌤이 근처에 있으면 좋겠는데 마침 근처에 있다고 해야 됐나 저걸 으음 으음 아 여기 들어가려면 돈 내야 돼. 들어가려면 돈 내야 된다고. 여기 들어가려면 돈 내야 되는데 마침 나왔네. 헐 다 얘기해야돼? 헐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저절로 다 돈 가지는 거 아니야? 이럴수가 이럴수가 아 마침 여기 있다. 안녕 알로? 어? 알로한테 얘기하면 다 끝나는 거였어? 이런. 그리고 내 인벤토리의 자리가 충분히 없군. 아 적어도 여기 온 김에 진저한테 얘기 나오고 가야지. 안녕 진저. 음 대화를 하긴 했는데 호감도 안 채운 거 같은 얘기하고. 안녕. 선물로 사과를 주마. 그리고 내려가야지. 주말까지 기다려야 되고. 낚시나 할까? 아니야. 음. 앰버동굴은 아니고. 아 결국 낚시밖에 없나? 아 결국 낚시밖에 없나? 아 결국 낚시밖에 없나? 아니 나무? 나무는 계속 쓰니까. 어 그리고 단단한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나무밖에 없네요. 나무 캐러 다니자. 앰버섬 가자 앰버섬. 앰버섬. 어떤 거든 어떤 게임이든 나무는 기본적인 거니까. 나무 캐러 가자. 아 다리 저려. 다리 저려. 아 안 돼 안 돼. 아 아 다리 저려. 아우 아우. 다리 저려. 깜짝이야. 갑자기 고스트가 나와. 막 와. 깜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옥. 감옥. 두방. 올해도 나오고. 절석이 또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돌이었고. 얘도 그냥 돌이었나? 그냥 오구잡트였네요. 잘 올라가네. 안녕하세요. 예아버디님. 하이. 아 오늘 예외 있구나. 아 예외라니. 왜왜왜. 괜찮아. 한 번밖에 안 남은 게 귀찮게 하네. 오늘 예외에 뭐하지? 근데 가봤자 지금 늦은 거 같은데. 이거 켤 수 있나? 오 켤 수 있네. 그 느낌? 아마 내가 저거를.. 앰버섬을.. 앰버섬을 내가 그걸 해서 그런 거 같은데.. 안가도 돼, 그럼. 난 여기 다시 오기 싫다, 오늘. 내일이면 모를까. 꼬달라. 여기가 좀 더 못 들어가고. 야매는 아마 끝났을 테고. 18시였나, 19시였나 그랬는데. 그리고, 달리고 달려서. 안녕하세요, 수카님. 하이하이. 요리? 괜찮아. 떨어져도 돼. 이걸로 다리는 만들었고. 이거 넣고. 이 두건이 쓸 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있나? 안녕하세요, 망티님. 네, 1시간 했습니다. 하하하. 음, 그쵸. 저도 그 생각했어요. 닥터슬럼프 닮았다고. 붉은 코가 비료할 것 같기는 한데. 냄비. 냄비. 스프링쿨러. 스프링쿨러. 물. 조리기구. 가 있으면 좋기는 할 것 같기는 한데. 두 개 만들자. 대리석 벽돌. 대리석 벽돌. 대리석 벽돌. 대리석 벽돌. 대리석 벽돌. 하나 더 만들자. 이게 나중에 그 기부를 하게 되더라구요. 자 그리고 어디있니? 응. 박물관에 놓을 수 있습니다. lcp가 하나도 없어. 이럴수가. lcp가 하나도 없다니. 그리고 여기서. 좀 좋은 보관함 말고 청동상자가 좋기는 한데 청동관이 조금 더 만들어야 겠다. 청동. 구리 캐러 가야겠네. 음. 구리는 나중에 캐져. 나중에 캐. 내일 캐일까. 일어나. 어. 뭔가 오류. 어. 오류래. 빅 의뢰가 있다니까. 4일. 좋아. 왜냐면 나한테는 토파즈가 지금 12개나 있기 때문에 아주 쉽지. 어. 뭔가 있나? 대화하고. 진저는 아마 아침 일찍 가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 근데 진저는 되게 뭐라고 해야되지? 뭐라고 해야되지? 좀 늦. 좀 햇빛이 약해갖고 밤늦게. 나는데 8시에 일어나 있으려나? 아휴. 뭔 이벤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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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 거스트가 좋은 오빠래요. 걱정 많이 하애주는. 디디버스가 5개나 필요했구나 어 다른것도 볼걸 아 대립소판을 볼걸 그랬나 나한텐 디디버스가 3개가 있으니까 아 이럴 줄 알았으면 3개가 아니고 5개를 만드는건데 아 어중간하게 알아서 대화 좀 합시다 대화좀 하자고 퀘스트는 괜찮아 어차피 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겠지 뭐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철괴 으 으 으 음 으 으 으 으 으 우선 3개 주고, 2개 더 만들죠. 3개 한꺼번에 해버리지 뭐.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나 레벨업 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이야기 꽃을 배우자. 그리고 디디 정류장 설치하는 거. 이것도 아마 커뮤니티 스킬이 있어요. 고감도 찍는 스킬. 2개 더 만들어야지. 패트라한테 가야되고. 파술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치아미베? 이런 걸 하려나? 모르겠네요. 아 저거? 응 저거 지금 못 만들고. 어쨌든 간. 알로. 대화 좀 하자. 그리고. 배트라는데 갔다 오고. 안녕 핑키. 핑키 근데 약간 간이 걱정돼. 안구가 노란색이야. 아니 대화했지? 흰자가 노란색임. 디디 정류장이 있으면 되게 편해요. 디디 정류장이 있으면 되게 편해요. 로봇? 쉬운데? 대화하자. 연구는? 연작 스톨? 연작 스톨? 연작 스톨이 뭐야? 연작 스톨이 뭐지? 연작 스톨이 뭐지? 디디 정류장은 제 장으로 연구를 좀 해야지 만들 수가 있고. 오늘 물가는 110. 응 그렇게 보여. 체력. 체력. 와 이거 울면 좋기는 한데 체제 체력이 20이 붙어서 8,797원짜리네요. 와 비싸. 어흡. 아. 히엠이 마침 잘됐다. 저의 목소리야? 해! 나의 목소리야. 안녕히 가세요. 사진 잘 되 overstayo. 잘 마침 잘 됐고. 음. 이건 이거랑... 이거랑... 그리고... 엔진이 하나밖에 없어! 엔진이 하나밖에 없네? 하나밖에 못 만들잖아. 유리... 그리고... 응? 안도 말고 이거... 기기버스를 하나 더 만들고... 아니... 엔진 엔진... 천... 천... 딱 6개 있네요. 빠라바밤... 그리고... 됐고... 어후... 그리고... 삼유천 좀 만들라고 하고... 연료가 부족하다니... 그리고... 어디있지? 어후... 여기까지 갔다 와야돼? 어후... 어후... 나 돈 얼마 있니? 만삼천원? 근데 이 해초는 뭐야? 음... 어차피 퀘스트도 하긴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차피 퀘스트도 하긴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 이 안 끌리는 기분은 뭐지? 흐흫... 그래서... 에 crochets Ecuador Husri Home 하늘이 종류의 surgery... 마지막 사람을 Shamil Example estens íмな... Occ inherent 해야겠어? 그런 저기 있어... 뭐야? 뭐... 엉 merelyAllah 이거는 그거잖아 정류장 정류장 한번 설치하면 편하긴 한데 됐어 대화하고 그리고 나는 갈래 아 디디버스 의뢰 하나 하고 그 소형 엔진 구하러 던전 가야겠어요 네 버스 있어요 지금 제가 만들었잖아요 제 인벤 여섯 번째 이게 바로 버스입니다 이거 나중에 보면은 정류장 설치하면 그 정류장 설치한 대로 그거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응 귀여움 점점 저 때문에 발전하는 그걸 보는 게 너무 귀여워 내 덕에 발전한다 아 디디버스 어디 갔어 빵투안 어디 있어 없네 지금 지금 자를 비우고 어디 간 거야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니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니 이제 전 소영 엔진을 구하러 갑니다. 아마 첫번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첫번째로 그냥 가갖고 할게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아니야. 의뢰를 하는 것보다 내가 도는 게 돈이 적게 들어. 돈이 적게 들어. 참고로 여기 유적에도 그 버스 설치할 수가 있어요. 아 진짜 여기 너무 멀어. 짜증나. 여기도 근처에 하나 설치할 수 있어야 나중에. 두 번째 걸로 갈 걸 그랬나? 아니야 빨리 끝내버리자. 아 그냥 그냥 달려. 데미지도 많이 안 주는데 그냥 달려. 자 가고. 아 아 꼈어. 아 나 얘 고기 너무 싫어. 아싸 소영 엔진. 내가 이거 구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지. 이것만 있으면 다른 건 필요 없어. 하지만 이왕 온 거 나는 끝을 보고 가겠다. 한 마리만 나왔나? 한 마리만 나왔네요. 아 그리고 좀 더 달리자. 자 그리고 좀 더 달리자. 귀찮게 하네. 소영 엔진 두 개. 이제 하나. 둘. 둘. 여기가. 여기에서 돌 떨어지는 거지. 음. 괜찮아. 살다 보면 돌도 맞고 사는 거야. 머리만 안 맞으면 되지 뭐. 얘는 여기서 먹을 수 있나? 안 되네. 안 되면 안 되는데 살지 뭐. 아하 이렇게 가라고? 뭘 뭐가 있으려나? 소영 엔진 나쁘진 않지. 소영 엔진이면. 어 굉장히. 1판은 뭐라고 해야 되지? 소영 엔진은 많이 주네요. 소영 엔진 다섯 개 정도 있나? 네 개.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또 주나? 이 부스가? 기억이 안 나네. 어. 피한다고 피했는데. 너 어디까지 튕겨가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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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심이. 근데 그거 도캣스를 먹으면서 어떻게 총을 쏘는 거지.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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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린 사과는 많이 있을수록 좋고 그리고 낡은 부품도 많이 있었으면 좋고 하나가 남았네요. 낡은 부품! 돈 아 3원 줄거야? 아 3원 누구 코에 붙이라고? 아 여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한데 그냥 나가 아 그냥 가마라. 아 고민되네 이거 지금 제 레벨이 23인데 방어구가 지금 하이가 없습니다 방어력은 90밖에 안되고 그냥 집에 가서 디디박스 그건 하나 더 만들어 아 아니면 나무를 캐던가 아니면 돌을 켤까? 아 정말 이 붕대 이거 어디 있을때도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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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높은 단계에 곱게이가 필요하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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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디디 버스를 하나 더 만들죠 아니 왜 안맞아 만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넵까지 안 키워봐서 이게 적당하게 한 50인가 45? 그 정도까지 키웠던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여기 하면 52까지 52까지 키웠네요 제가 가방 공간이 부족합니다 괜찮아 빨리 집 가자 아 여기 있었구나 근데 인벤토리 자리 컸는데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달려 아 괜찮아 연료 연료만 넣어주려고 아 그리고 철괴 꽉 찼음 다 넣어주고 음 얘는 명령을 내릴게 딱히 없어요 음 그냥 우선 넣어주죠 그리고 얘가 필요가 없어 이것도 갖고 다닐 필요가 없고 하아 하아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만들어야겠네요 다리가 없고 보관함 청동상자 하나 만들자 애가 좀 많이 들어가요 음 좀 많이 들어가면 음 좀 많이 들어가면 음 좀 많이 들어가면 음 음 자자? 자 자 자 자 자 애기 버스를 하나 더 만들자 일어나 일어나 졸입 게시 촬영 의령 이미 받았는데 뭐 끝냈는데 뭐 뭐지? 아니 아니 유리 아니 아멘 그리고 디디 정류장 나무판, 청동관, 청동판 다 넣어주고 그리고 청동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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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개 밖에 없네 청동관 청동판 그리고 서밀천 이렇게 해서 단단한 나무판 단단한 나무판 단단한 나무판 단단한 나무판 청동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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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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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발전을 싫어한다고는 하는데 좀 적당히 해야 되지 않을까 4개의 1인용 자서 벽등 섭타 4개의 1인용 자서 나무한 거 아닌가 진짜 아무리 그 발전을 안 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버스 버스 운영하는 것도 싫어해 교회에서 너무하다 진짜 오늘 90%대로 떨어졌네요 됐어 당연하지 뭔가 얘기하다고 하지 않았어? 지금은 이 정도면 나쁘진 않고 교통시설은 좋은거지 세상에 무기도 아니고 교통 때문에 교통 교통 이거를 캐주얼바지를 하나 살까? 아니에요 가격이 좀 더 쌀 때가 있으니까 그때 사는게 나을 듯 다행히 진저한테 얘기나 한번 하고 가자 진저도 진짜 잠이 없어 진저도 정말 잠이 없어 이벡골드 예전엔 정말 이벡골드 같아 벌벗 떨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18,000 리셋을 할까? 리셋을 하는건 나쁘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음 음 부자입니다 하하하 현실에서도 이렇게 돈 벌기 쉬우면 참 좋을텐데 땅 파면 금속 나오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현실로 돈 벌기 쉬우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음 저 지금 이 게임 한 달도 안 지났는데 벌써 돈이 많이 고이긴 했죠 이 게임 다섯 번째인가 하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해서 확인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계속 쓰이고 어디 있니? 광맥이 더 있기는 한데 이거 너무 가파르게 써서 켤려면 켤 수 있기는 한데 좀 비효일적이야 아 세상에 머리 위에 있는거 아 이런거 좀 켜기 싫은데 머리 위에 있어갖고 귀찮음 이렇게 그리고 좀 이거 근처에 뭐 있니? 유물? 유물도 없고 사정거리가 길어서 좋기는 한데 이게 위쪽에 있으면 계속 이렇게 시점을 바꿔줘야 돼서 멀미하는 사람들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음 귀찮기도 하고 이게 이 불빛이 닿는 데가 거기 중심으로 크거든요 그래갖고 바꿔주는 것도 귀찮고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면 그냥 계속 한번 세팅하고 누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광맥이 끝날 때까지 근데 근데 이렇게 생겨갖고 귀찮음 음 슬슬 한번 바꾸긴 해야되니까 음 내일 바꾸자 내일 20원 주고 딴 데 가자 딴 데 가자 그리고 그리고 자러 갑시다 청동개 청동개 좀 많이 만들어 지금 청동개가 없어 그리고 그리고 얘 가지고 오고 음 음 음 음 추가로 가지고 오고 디디 정류장을 이게 인벤토리에 있는 게 저절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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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만들 거면 여기 페이오에도 하나 만들면 좋기는 한데 지금 여기 봐야 별이 이게 색이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잖아요 여기가 디디 정리장 만들 수 있는데요 어 항구는 됐고 발목장 하나 만들어둘까 뜨뜻 만들긴 해야 되는데 음 발목장은 근데 자주 안가서 엠버섬을 가야되나 아 이왕 할거면 유적지에 가는게 좋기는 한데 나중 가면 이 폐기 유적 근처에도 그 정류장 하나 만들 수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음 음 이쪽 갈까 음 어차피 해야되는거 아니면 그냥 오늘은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설치하고 오자 음 맵이 진짜 넓어요 맵게임 그래갖고 여기가 어 음 여기에 보면 뭔가에 표시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뭔가 맵이에요 음 여기 우플라사마 그리고 위쪽에도 여기에도 뭔가 있어요 음 그래갖고 싱글게임이에요 싱글게임 이 게임은 멀티로 하면은 좀 연산할게 많아갖고 호스트컴이 아마 좀 좀 많이 비명을 지르지 않을까 마을은 하나 더 마을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 마을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동판이 근데 필요하나 이게? 기록이 안 나네 FS Hotel 동판이 필요하나 이게? 자 그리고 여기서 수샷을 한번 찍고 설치 그리고 여기로 바로 가요 12분 그리고 이게 좋은게 한번 설치를 해갖고 제가 설치를 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는데 돈이 안 들음 두통비가 안 들음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나무다리 여기? 디디 정류장 1300 디디 정류장이 훨씬 낫지 디디 정류장이 훨씬 낫지 72 좋아 72%면 물가가 굉장히 쌀 거든요 이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물고기? 아 그 물건을 사야되는거 있으면 그때 사죠 응 그게 좋은 근데 지금 만들 수 있나 이거? 청동판 청동판이 지금 되나? 청동판이 되나 이게 아마 대개는 할텐데 우선 가자 물건 사러 에밀리다 안녕 에밀리 한 천마리 정도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 천마리 정도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살 수 있나? 살 수 있어 999원 좋아 이것도 하나 사두는게 좋아요 음 아 죄송 반죽 살게요 이건 얼마야 아 이렇게까진 필요 없고 한 한 500개 까지만 사두죠 이게 우리 나중에 물고기 키울 때 그 먹이를 주거든요 그리고 비료도 좀 사놔야 됨 한 적어도 너도 500개 정도 사두자 돈 여유 있으니까 왜냐면 내가 열심히 일 안 나중을 위해서 흑 흑 흑 흑 개피 이건 이미 알고 있고 찾잔 우유 우유? 우유는 한 20개? 한 100개만 사두자 100개 많이 필요없음 됐어 자 그리고 비디의 정류장은 내일 의뢰를 완료를 해도 되고 채굴을 하러 가죠 채굴을 하러 가죠 아 채굴을 하지 말까? 아니야 해야 돼 이거 업그레이드 안되나 근데? 채굴을 다행이 왔주 해이 마라스 아 운전기사로 지원을 했는데 아 그러고보니깐 바지 사야되는데 까먹었다 지금 사러 갔다오는게 나을것 같긴한데 바지 사러가자 바지 사고 유적가서 방어구입구 털자 여기 이렇게 제가 뛰어가는것보다 훨씬 빨라요 11분 밖에 안걸려 11초 이 바지 290원 깎았어 그리고 입자 그러면 방어력이 150 90에서 150으로 띔 이즈이 저 똥새한테 도망가서 저기 가서 맵이 진짜 넓어요 저쪽 위쪽에는 저 건물 건물까지 갈 수 있어 나중 가면 그리고 그리고 됐다 여기 빨리 다 깨버려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의뢰를 줄 수 있어서 뭐에 맞은거지 아 너구나 방어구름 확실히 쓰니까 이거 하고 너부터 나를 스패너로 후드립했어 얘가 근데 몬스터들 의메르 데미지가 강한데 지금 방어구름을 껴서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진거에요 이거 한꺼번에 때려야지 sp 소모가 좀 덜한데 음 제가 쓴거에요 왜냐면 저 지금 금방 장 바꿔갖고 방어구 바꿔갖고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 어 око 늘리지 에어 아니 너부터 죽어라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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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리고 이 게임은 그 던전에서 죽어도 손해인 게임이 아니라서 그냥 막 죽어도 돼요 컨트롤 많이 안해도 됨 쉬운 게임 쉬운 게임 뭐하니? 아 이거 왜 안 맞아 뭐해 상자 선물 아 얘 싫어 근데 네가 더 싫거든 너 먼저 죽어라 빨리 좋은 무기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좀 더 잘 박히는데 데미지가 아 아 꼬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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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문이 닫혀있는거 보니 여기에 이렇게 뭉쳐서 때려야지 좀 SP를 아낄 수가 있는데 없지? 없지? 발로 차 아 널 때리려고 했던거고 아 얘 P 조금밖에 실패밖에 안 남았는데 아! 체력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69면 충분할 것 같기는 한데 부족하면 그때 가서 템을 먹죠 어차피 패턴은 거기서 거기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자리 하나 있음 12 30 더 먹어야 겠데 어? 나 눌렀는데 아마 한 번 더 죽어도 될 거예요 에어핀도 바뀌었으니까 괜찮아 정말 좋다니까 됐어 사자글러브 저거 구림 개구림 팔아야지 알간 부품 몇 개나 했지? 다섯 개? 오늘은 이만큼 했으면 됐고 가자 나가 여기는 이제 클리어 됐어요 어? 어? 오케이 난 그 아니 가방이 왜 공간이 부족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는 거지 어 이거 왜 채집이 안 돼 여기에도 그 디디를 하나 둘 수 있는데 아 여기가 아니구나 거기다가 디디를 놓은 게 정말 집에 빨리 갈 수 있어 대신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운용 시간이 있어요 1시까지 운영하던가 아 1시까지 운영해도 뭐 감지덕지지 돈도 안주는데 호감도 2 올랐고 아 좋다 그래 괜찮아 이렇게 넣으면 돼 아마 판이 부족할걸 다른 건 다 괜찮고 판이 문제야 섬유천 섬유천 하자 디디 정류장 상회니까 앙투안한테 주면 될 건데 아마 내일 줘도 될 거예요 그러면 앙투안한테 내일 완료를 하고 딴 걸 퀘스트를 받으면 되겠지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2시간 했으니까 2시간 20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에 만나요 좋은 밤 좋은 꿈 꾸세요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